저는 민초파예요. 뜬금고백. 그래서 이거 먹으려고요. 어? 안녕하세요. 오자. 찾았다. 아니 글쎄. 스벅에서 민초가 나왔더라고요. 설레이는 단면 샷. 이거 초코다. 당연하지. 여기 크림에서 민트향이 나기는 하는데 초코맛이 더 강하고 요고 요고. 이 초콜릿들이 너무 맛있어요. 씹히는 맛이. 또 한입. 막. 민초가 최고야. 어떻게 민초가 맛이 없을 수가 있어. 이런 게 아니라. 그냥 저에게는 민초도 맛있다. 맛없는 게 없다. 이런 것 같아요. 어저께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오늘은 디카페인으로 시켰어요. 카페인에 졌다. 내가. 그래.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들은 말이죠. 처음에는 몰라요. 뭔가 먹을수록 매력이 느껴지는. 먹으면서 빠져드는. 민며 드는 거죠.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아. 근데. 진짜 다 좋은데. 카페 체험 왜 이렇게 낮지? 먹다만. 소화가 안 되는 느낌.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고 먹어요.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고 먹어요. 저 이거 다 먹고 기분 좋아져서 쇼핑하러 갈 거예요. 여기다. 빵 쇼핑. 이거는 마약국수스래요. 그렇다면 못 참지. 하나밖에 안 나온 거는 국룰이죠. 자. 가자. 생크림. 득템했어요. 빵 쇼핑. 저 진짜 오랜만에 여기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아 진짜. 이 분위기 너무 그리웠어요. 아 메모티. 에이. 다 맛있어 보이네. 저. 이거 하고. 그리고 이거 시킬 거예요. 저 이거 베스트랑요. 네. 김치우동이랑. 네. 콜라 하나 주세요. 아 이렇게 먹어요? 네. 네. 아 메뉴가 엄청 많아서 고민을 엄청 했는데. 결국에는 베스트 메뉴로 골랐어요. 기본 반찬. 아니 아니. 기본 안주로 와주세요. 오늘의 주류는 콜라. 아 짠. 기본 안주. 이런 거 꼭 가끔 이런 데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. 안주가 맛있는 데는 여럿이 와서 여러 개 시켜야 제맛이네. 아 아쉽네. 콜라 하나만 더 드세요. 네. 콜라로 취해보자. 콜라 하나 갖다 드릴게요. 주문한 메뉴들이 나왔어요. 이것은 그 유명한. 투다리. 아니. 김치우동. 얘는 모듬꼬치예요.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맛있어보여요. 일단 뜨끈뜨끈할 때 우동 먼저.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요. 이 꼬치부터 먹고 싶었지만 뭔가 면이 뜯어봐. 이 꼬치부터 먹었어요. 여기. 그리고 이 꼬치에 잘 먹었을 때 어떤 것 같아요? 양파가 고기. 양파가 고기. 양파가 고기. 양파가 고기를 얹어서 먹어야지. 콜라. 양파가 고기. 양파가 고기. 양파가 고기. 면발 올리고, 김치 올리고, 육 올리고 이게 자세히 보니까 얘가 닭껍질 같고 이거는 그냥 고기 그리고 얘가 닭...뭘지? 모래집 그 다음에... 아니 얘가 영통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닭날개 아이고 맛있겠다 이거 어찌다야 맛있다 이거 숯불향이 아주 가득해서 너무 맛있어요 저 이거 또 닭껍질 진짜 좋아해요 이거 이렇게 구이로 나올 때 달콤하고 맛있다 달콤하고 맛있다 이거 이거 아주 바삭하면서 쫀득하면서 숯불향이 가득해요 이번에는 닭날개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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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전체적으로 양념이 달콤하고 맛있네 뜯어야 제맛이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이거 봐 냄새가 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꼭 술을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안주로 배 채우러 왔네 다음은 어딘가 다음은 어딘가 저 이제 본식 먹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고민의 순간이에요 콤비네이션 이거 불고기 고구마 포테이토 이 4개 중에 이걸로 혹시 이거 콜라 필자는 거 아니에요? 아 최씨 몰랐다 아 오늘 아주 콜라로 취하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오 콤비네이션 나왔어요 피자 field hot sauce 뿌려가지고 gay 그렇지 이제 밥이지 이제 밥이지 편 Twitter 양배추 맛있어. 두 번째. 뭐야, 맛집이야 뭐야. 살짝 오버를 하긴 했는데 그만큼 맛있다. 이제야 뭘 좀 먹은 것 같구만. 잘 먹었다. 이제 집에 가야겠다. 저는 이거 빵 먹을 거고. 그리고 이거는 미미님 거 비빔밥 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각자 취향대로. 그치? 근데 원래 서양식하고 감상을 안 하는데 오늘 특별히 해줄게. 나는 괜찮아. 먹을 건 다 겸상에. 맛있다. 다행이다. 역시. 균형품은 좋은 것이야. 청춘들 안타까워. 한생간에? 응. 왜 안타까운 거야? 그냥 그. 뭐랄까. 좋아하는데. 응. 상대방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. 왜 섞어 먹어. 귀엽다. 어차피. 단섬을 단섬을. 이렇게나 감상 안 해. 아이고. 오늘 다꾸는 이렇게 해봤는데. 제가 다꾸에 또 진심인 편이라. 이 카메라를. 큰 맘 먹고 구매를 해서. 이 카메라로. 이렇게. 그날그날. 있었던 일을. 사진을 찍어서. 다꾸에다가. 활용을 해주고 있어요. 그리고 이거. 피자 먹었던 것도. 너무 신나가지고. 스티커에. 또 이제. 아껴뒀던 스티커에. 이게 있어서. 이것도. 붙여줬어요. 다꾸에다. 지. 그 사이. 이여. 아하. 를. 인. 엘. 감사합니다.